ㄷㄷㄷ 내가 다 나 일단 난 죽으면 안 돼 내 뒤로 딸린 자식들이 어 뭐야 아 아이고 아이고 안전하다 하하하하 좋다 나도 좀 괜찮아졌어 나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이따피이익 더미지가 좀 시원치 않다 깐까 중댐을 더해야되나? 38 광역이라 뭐 그건 좋은데 범위가 생각보다 짧고 다른 마법 없나? 좋은거? 아 얘네도 마법 쓰네 삐잉 아 뿜스 삐잉 밑에는 내가 맞도록 가죠 어 저주도 거네? 베타빔이 방금 뭐 저주 걸렸는데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폭탄 터져가 죽었어 완전 억울합니다 크리티컬 너무 터져가지고 바나나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어떻게 없애 바나나 미치겠네 바나나 아 더럽게 세네 이거 어 폭탄이 개쓸구마 가디언 엔젤 날렸어 50원 날렸네 뭐야 아 이렇게 쉽게 죽어 아 아 이거 혼자서 되실려나 모르겠네 어 얼었다 얼었다 얼었어 나 법사 얼었어 법사 얼려 얘들아 소환수 들어 얼려 잘하고 있다 얘들아 잘하고 있어 좋다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여기여 여기 못 던지게 못 던지게 칼 못 던지게 칼같은거 못 던지게 그렇지 잡았으 잡았으 오케이 잘하네 확실히 업적 98%라 그런지 살아있네 저분 한번도 안 죽었죠 저 뒤에 소환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죽어도 살아나거든 소환수들이 살려주거든요 한번 저거 세개 다 모으면 아 한번 죽었나 저거 법사가 제일 문제야 제일 어렵더라고 나이스 살아났다 비켜 다 비켜 얘들아 다 죽여버리겠다 술이나 마실까 이거 술 아닌가 맞아 술 먹었어 어 뭐야 어 화면이 이상해요 다행이다 아 직선으로도 안가고 화면도 이상하네 큰일네 어어 큰일났다 나 이거 어떡하냐 어 저분 뭐야 낙사야 아 낙사 안되네 저는 마법이 있으니까 마법으로 갈게요 아 이거 될라나 허잇 아 살았다 살았다 역시 매트메이지야 축복인가요 에이션트 애프터 10골드 자 한번 해볼게요 자아아 뭐야 끝이야 아 저 날개걸려는 날개 나르는거 쓸모없는거 저거 저주나 풀어주지 공중보앙걸렸어 어 다섯번 다섯번이란 얘기는 방 다섯개죠 쓸모없는 녀석 으흐흐 헉헣헣헣헣헣헣헣 purchases 홍보 좋습니라아 좋습니다 마법없어 왜 뭐야 저 기술도 있네 소환수 또 나왔다 얼음 소환수 그리고 리무브 포션 앤드 DC 스펠 데미지 하나 더 나왔고 됐다 나 법사로서 전직합니다 소환수 두마리 갈게요 소환수 참새랑 얼리는거 두마리 가구요 이거 뭐야 무기 슬로우? 데미지는 좋은데 난 얼리는게 나을라나? 포션의 나쁜점을 점.. 전힘이 드시는게 아니라 슬로우 이거는 이제 크리티컬 데미지 50%에 맞으면 크리티컬 히트거든요 데미지 차이는 1밖에 안나니까 그냥 일단 얼음 가져갈게요 일단 도우미는 아직 얼음이 더 되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 소환수들도 두마리나 얼음이기 때문에 제가 얼려주면 저분이 마무리하는 그런 역할로 가면 될거 같애 우와 여기 뭐야 여기 처음와봐 어려워보인다 저분 왜이렇게 머리가 커졌어? 팔도 다쳤네 저주걸린건가 뭐야 이거 크리티컬 프리징 블레이즈 와 이거다 저 얼법갈게 얼법 이าย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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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나 다썼다 et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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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l 풍열어어엘 풍엉도 아니고 좋다 좋아 극도움 극도움 장난 아니지 풍열어어어엘 뭐야 이거 드라텔라 같은거 얼음 셔틀 갑시 일로와 일로와 게다가 얼리는거 쏘는 애 2명이고 이거 뭐지? 점핑포션? 미리 먹어놓을까? 이게 지금은 랜덤으로 뛰지만 저주 풀면 점프포션 두 번 할 수 있거든 다섯 번만 풀면 되거든 이러면 낙사, 낙사 벌당하죠 저거는 랜덤하게 돌리는 거거든요 돌려보세요 한 번 운전 한 번 보시다 제가 안 돌려도 되는 거죠 저주 안 풀리는 거지 저게 뭐가 제일 좋아? 어? 상자 나오네 아 뭐야 저주 걸렸네 저 이상한 저주 돈이 안 나오는 저주인가봐 나 랜덤 축복 좀 걸고 디바인 실드 걸었다 일곱번 아 나 되게 안좋아 안보인다 안보여 뭐야 어디야 어 렉 어 렉 와 렉 장난 아니야 아 이거 큰일나 얼어라 애들아 얼려 소환수들아 발 나온다 발 아 완전 빡새네 여기 나 한 번 부활돼 한 번 부활돼 어 나도 살아났다 오케이 도움이 내야돼 으으으으으으으 그냥 내가 있어 힝갈랄 내 뒤에 바나나를 보호해 아 바나나 미친 됐다 아 잡았어 와 다행이다 저분이 그거 오록이라서 우리가 살았네요 어? 나 돈이 안 먹어지는 저주에요 어떻게 가 여기? 먼저 가세요 나 마법으로 갈 땐 쇼? 뿅 피가 없다 어? 죄송해요 아유 데미지가 뭐 두 방만은 끝나 체력이 뭐 이렇게 악해 얼리자 얼려 소환수들아 우리 얼리로 가자 그렇지 얼려 얘들아 이거 얼려 이거 얼려 그렇지 얼었고 직진으로 직진으로 공격해 그래 그래야 얼거든 얘들아 얼려 얼려 쏴라 쏴 얼리고 도와주셔서 5마리 뒤에 이렇게 밀어줘 같이 어 데미지 별로 안 남았네 좋아 5마리 와 어렵다 혼자 오면 못 깨겠네 이런식으로 같이 아 뒤에서 풍열만 쏠라고 해도 아 뒤에서 풍열만 쏠라고 해도 장난 아니야 애들 나오는게 장난이 아니야 뭐야 뭐야 마법쓰잖아 쟤 생긴거 5구같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마법쓰 5구 마법쓰 5구 마법쓰야 이렇게 얼려주시고 쏙쏙 쓰면서 이렇게 넘어뜨려주시고 두마리 얼려 얘들아 얼려 쟤 좋다 유령 정말 도움된다 유령 데미지가 5만됐어도 유령만 하는건데 아깝다 한마리 한마리 좋아요 살아남 아 또 이거네 클난다 어 얼었어 얼었어 풍열아아 풍열아아 아 말도 안돼 이렇게 쎄 데미지가 쟤 이렇게 쎄 데미지가 쟤 떠들었어 이건 내가 맡아놨어 어 어 저거 복사부터 죽여야돼 나머지는 내가 얼려놓고 잡았어? 나이스 사실상 없는 사람 하하하하 와 진짜 금방 죽어 어떻게 피해 좋습니다 좋아요 네 저분 업적이 98%래 이 게임 이런거 얼려줘야돼 저 철갑기사 있죠 얼려줘 얼려줘 너 구르기가 없어요 배틀메이지라 너 구르기가 없어요 배틀메이지라 구르기가 약간 무적이 있는거 같거든 보니까 저분 하시는거 보니까 아이고 아 죄송해요 구르기 있는 캐릭터로 해야될거 같애 펠포 쓸모가 있냐고 펠포 좋지 얘네 얼려여기 심슨이다 심슨 여 стар听 두마리 남았어 여기서 맞추자 얼음싸 얘들아 이렇게 다 얼려 사정거리가 좀 있구나 한 마리 한 마리면 나 살아요 다 얼렸고 살아난다 ização 에이 아 뭐야 아 죽으면서 터지네 이제 아 나 또 죽어 아 나 독데미지인데 풍냉 아 뭐야 뭐야 아 무서워 한 배마다 피가 그렇게 달아버리네 물약이다 아 이거 먹기 미안한데 먹었습니다 야 이제 아이템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어 무기가 너무 약해 리치도 쩔고 나 이거 업그레이드 합시다 한번 아이고 이거 뭐야 히트 앤드 스턴 어 싱글 에너미 한명 스턴 스킨다 리제네레이션 플러스 5 앙크 부활 플러스 5 어 나 이거 나 완전 구템이다 자주 죽잖아 나 나 이제 다섯 마리만 죽여도 살아난다 다섯 마리만 죽여도 살아난다 체제 놓으라고 그냥 아 그래? 그거야? 와 여기까지 깼어 아 나를 데리고 여기를 설마 보나요? 엔딩 보나요 하드 고딕 고딕박 나 처음 와봐요 아 나 저주 빨리 해제해야돼 아 나 저주 두개나 있거든요 보이시죠 큰일났어 저주 이 게임 딜략 나와요 맵 끝날때 딜략 나옵니다 아까 안보셨어요? 한 10배밖에 차이 안날까? 행복한 아 tenía 제 유틸성이 강하잖아요 와 돈봐 저 오른쪽에 돈이 없는 저주가 걸렸거든 봐봐 돈 깨졌잖아 이런것도 안먹어 완전 부럽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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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부럽다 부러워 풍냐아아아아아아아 아아 풍냐아아아 야 안얼어 쟤 풍냐아아아 저거 저거 또또가시가 치는거 왜 안얼어 그냥 막 때려야겠다 나이씨 풍냐 와아 살렸다 살렸다 아 나 돈 먹고싶다 아 나 돈 먹으면 안돼 돈을 못먹는거 둘째치고 내가 돈을 없애요 대박 내가 돈을 없애 이건 뭐지 나 그러니까 더블점프 먹었는데 어디갔뜸 왜 더블점프 발동 안되지 아 점프야 죽어서 없어져 아아 한번 더 다시 저주 걸어야겠다 어 어 망했다 이거 이거 바람 나 어딨어 나 어딨어 바람에 삭쳐 점프하지마 아 점프하지 좀 하아 아아 아 점프가 됐어 바람에 삭쳐하는데 점프장애거든요 아하하 똥망했네 큰일났다 여기 깨기 힘들텐데 와아 이거 어떻게 깨냐 피가 없으세요 나 한마리 근데 한마리 있으면 살아나 아아아아 살아났다 나 살아남 저분도 살아남 저분도 살아남 궁냥 얼렸어 얼렸어 고객하세요 저분 구할하는거 그거 어려 어 그거라 나 가만히 있어야 되나 꼭 나 돈 먹으면 안 돼 어? 야 치료 아니냐 이거 랜덤 치료 제발 짜아아 아아 뭐야 아 돈은 그대로인데 뭐가 없어졌어 하여튼 치료됐다 하나 치료됐고 뭐야 이거 무기 하나 새로 나왔어요 이상한거 도끼 난 안 먹어지네 아 피통 아 피통 나 드디어 어 괜찮다 이제 저거 왜 가입 못 먹어 도끼 엑스 오브 리치 킬링 온 에너미 스틸스 헬스 와 피읍이다 데미지는 똑같고 슬로우 대신 피읍이 걸린다 아 좋습니다 피통도 많아지고요 바람에 상처 아이고 바람에 상처 바람에 상처 바람에 상처 소란 이게 다 와 아 으흠 드세요 아 돈 드세요 나 돈 못먹는다니까 돈 많으신가 아 보스 나올 때 된거같은거 와 피읍좋아 아 이제야 나 체력이 좀 할만하네 돈이 좀 필요 아 나왔다 돈을 쓸 때가 왔어 나 돈이 하나도 없어 거지가 어 이거는 플랜 브레이츠 슬로우 칼 그냥 슬로우 칼 이거는 삭스 신발인데 무슨 신발이야 타이 트리거 트랩 트랩을 안맞는다고 아 이거 포션 어 양말 양말 함정 안맞는 양말 난 돈이 없어서 못해 갑시다 리필 먹으라고 아 리필 먹어야겠다 나 포션이 지금 싸구라밖에 없지 이거는 이제 방 넘어가면 십식 주는 포션 어? 아닙니까? 십식 차는 포션인가? 어디갔지? 아 나 안주웠어요? 아 죄송합니다 흐하하하 이상해 방 지날때마다 십식 차는건데 어디갔나 했네 흐하하하 먹었는줄 알았어 아 이거 아 그냥 뛰어갈걸 순간이동 한다고 아 흐하하하 흐하하하 피읍하면 돼 피읍하면 빠람에 상처어 więc 바람에 상처어어어어어어어어어 크으 엄방중에 썩이笑 흐ahi 미소쿨 바람의 상처 아..뭐야 저 뚱땡이 아저씨 바람의 상처를 막아? 바람의 상처 바람의 상처 지다 이녀석아 어 폭탄맨 풍 난 그 점핑 포션 어디 아! 법살 또 나왔어 조심해야 돼 얼려 얼려 얘들아 얼려 얼려워어어~~ 안 오네 저 법살셀서 안 오네 어우 나 죽을 뻔 물약 한 번 먹어주시고 깬건가? 아 이거 먹으라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딕도 클리어 좋습니다 저분이 다 이겼어 봐봐 데미지가 2만 9천 난 14천 한 반정도 하네 반인분 하네 0.5인분은 하네 10배정도는 아니잖아 이건 뭐예요? 아 그냥 그냥 상자구나 이겼구나 보스인가? 보스인가 봐 저거 뭐야 오오오 바람의 상처 안 돼 면역인가 봐 아 되는데요 바람 뭐야 분신? 바람의 상처 아 뭐야 오 징그러 뭐야 괴물 된다 키메란가? 크리티컬 너무 터져 바나나봐 내가 일단 이거 다 치울게요 바나나 우리 저분 플레이하는데 방해되니까 무조건 크리거든 바나나 너무 깔리면 별로니까 내가 다 치우는거 와 괴물 녀석 보스인가봐 청소부 아 도망갔구나 아 이거 그거다 미션 잠깐만 어 나 폴리워터 또 먹었어 저주 없으신거죠 저 풀어도 되요 돈 저주 아 풀렸다 아 드디어 풀렸다 근데 이거 엔딩이잖아 이제 가자 가자 법사니까 B자루 타야지 거기가 좋아요? 그렇게 등이? 오케이 아 우리 같이 공격하면 안되는구나 난 뒤에서 피해있어야겠다 저분 방해되니까 공략이 있구만 근접으로만 하시네 근접으로만 하시네 쏴씨 쏴씨 총알 쏴 총알 쏴 총알 쏘라고 총알은 우리편한테 방해 안되잖아 난 뒤에서 뒤에서 원거리 아아 아파 난 뒤에서 총 쏘고 저분이 근접으로 가는걸로 오케이 좋아요 아 왜 맞는거야 어디서 맞는거야 안보여 아 뭐야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나가자 총알 괜히 따다리 눌렀네 됐다 잡는다 나이스 깨나요 인센 디피컬드 큐이었다 아 correr 사이보그 얼굴 열렸다 캬이엇 최고 난이도 아직 안열렸지 그 다음 난이도 아 principals 전초 todavía 우와 dul 잘탔다 잘탔어 잘하시긴하네 님이 버스 탔다고요? 아 마지막에 나도 저주 많이 풀면서 0.5인분까지 올라갔는데 아쉽네요 아니 그거 피통반대는 버거 걸려가지고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나도 좀 도움이 됐을텐데 얼리는거 지겹다 얼리는거 청소부라고? 고맙습니다 재밌었어요 잘하시네요 오록은 아직 안열렸네 아까 열린거 한번 볼까 어딨지 싸이보그 싸이보그 여전사에 싸이보그 여전사에 싸이보그 남전사도 열린건가 아까 나이트 어쩌쩌쩌 하더만 그건 없는거야? 그 다음에 난이도로 이제 인스.. 인세인 이건 뭐 얼마나 어려운데 이거 다음에 섀도우 월드라고 하나 더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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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